언제 쫓아가겠대? 저 그게... 힘들 것 같아요. 뭐? 힘들어요, 선배. 왜? 지금 주성 쪽을 계속 건드리는 건 무리예요. 아니, 그러니까 왜. 말해. 수사는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파도 위에 올라타듯 흐름을 타야 한다고 하셨어요. 안 그러면은... 처박힌다, 우리가. 주상 보회장이 아니라 강백이부터 소환해라. 여론이 이거다? 네. 그냥 단순 참고인 조사로 끝내고 오면 될 것을 왜 자꾸 미루시는지 그러면 점점 여론만 악화될 텐데요. 지금 강백이를 단순 참고인이라고요, 생각하나? 그래? 이미 낙인 찍지 않았어? 무슨 말 해도 듣지 않을 텐데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강백에 끌려다니게 해. 참고인 조사에 거짓말 탐지기에 뭐 최면수사를 했네, 안 했네 그러라고. 쉽게 설명해 줄게. 뭐 풀어, 너. 윤은미 기자랑 연인 사이인 걸 가지고 어느 날 뉴스에 떠.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공중파 뉴스 기자와 만나며 수사 개밀 유출해 왔다, 이렇게. 거기다 전 남친도 검사였다, 검사 킬러다 이런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얘기까지 막 보태져. 그렇게 윤 기자는 하루 아침에 이상한 여자가 되고 넌 등신 소리 들으면 너 어떻게 대응하면 될 것 같니? 아니, 뭐 대응이 되긴 될 것 같니?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윤 기자한테 그런 인간들 앞에 나가서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아닌 걸 증명하라고 밀어붙일 거야? 만일 내가 윤 기자 입장이고 애인인 네가 날 그렇게 내몰면 난 정말 죽고 싶을 거야. 주성은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 혐의대로 수사해 갈 거고 난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동에서 내 아들은 지킬 거야.